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2024년도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와 꿈마을 엘림교회 김용대 목사를 신임이사로 선출했습니다. 또 탄소중립이웃사랑을 2024년 주제로 선포하고 주요 활동계획으로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신앙실천 캠페인과 환경을 주제로 한 기독포럼 등을 발표했습니다. 살림 유미호 센터장은 신앙 안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목휘자와 임원을 중심으로 말씀 소그룹 교제, 환경선교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